안녕하세요 오늘은 뼈다귀 해장국 청양구추 깍두기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아.. 풀어 그니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꼭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기바 고기바 고기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가만히 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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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1,2,3,3,4,8,5,0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. 피곤한 식당의 먹기 뼈다귀 해장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